짜파게티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짜파게티 그리고 김치먹밥 레츠고 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화사 짜장 먹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뭐지?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되게 맛있게 했는거에요 그런데 이 트러플 오일 이게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건 유튜버 203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다가 계란이 터져버렸어요 여기다가 송로버섯 추출물 3% 함유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제일 적당하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많이 넣지 말라던데 진짜 궁금한데 굳었다 조금 더 넣어볼까요? 조금 더 넣어볼까요? 벌써부터 냄새가 노른자랑 같이 섞어줄게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짜파게티가 아닌데? 이건 짜파게티가 아닌데? 과연 맛은? 이건 그냥 엄청 고급진 짜장면을 먹는듯한 느낌이에요 와 이렇게 바뀌나? 냄새가? 맛이 되게 고급져요 대박이다 이거 이번엔 김치 싸서 진짜로 세금이 부족할거에요 소소한 소소 너무 맛있는데 소소한 소소 짜파게티 짜파게티 소소 더 맛있게 소소 소소 먹방의 여신, 화사님이 왜 이렇게 먹는지 알겠어요 맛없을 수가 없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와.. 사기다 사기 자, 계란 싸서 이건 야식으로 딱인데? 와.. 이거는 진짜 맛있다 자, 큰 입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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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러플 오일을 끓일 때 같이 넣게 되면은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 향이 다 날아간대요 그래서 그냥 다 끓이고 나서 부었는데 와.. 좀만 더 부어볼게요 부으면 또 어떻게 맛이 달라지는지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아서 많이 부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취향이네요 제가 버섯 되게 좋아해서 김치 딱 오일을 넣으니까 더 윤기가 자르르하네요 더 먹음직스럽게 와.. 윤기봐 어우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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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김치도 싸먹어보고, 그냥도 먹어보고 했는데 진짜 맛있는거는 계란후라이로 해서 같이 싸먹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먹방이 끝났습니다. 이 트러플 오일이 되게 호불호가 있다고 들어서 좀 망설였었는데 드시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진짜로. 김치볶음밥 할 때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다음에 한번 만들어볼까요?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